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쌤이랑 25 수능을 보면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는 6월 모의고사 이 시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6월 모의고사만이 아니라 이걸 배우잖아. 그러면 모든 시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이야. 7월 모의고사 마찬가지. 9월, 10월, 11월 수능. 어제반 애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11월은 모의고사에 큰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있던데 그러면 안 되고 11월 수능에서도 가장 잘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결과부터 얘기해볼까? 야 시험 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지. 공부하시면 돼요. 캐스트 보시면 안 돼. 지금 캐스트 시간에 공부해야 돼. 빨리 꺼. 꺼. 끄고 공부하러 가세요. 지금 공부할 시간에 캐스트를 보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겠지. 그치? 또 이제 쌤이랑 매주 이렇게 만나는 우리 학생들을 쌤이 보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서 캐스트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는 쌤이 잠깐 웃자고 얘기한 거고 넘어가고요. 가장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얘기를 좀 진행을 해봅시다. 근데 이거 시험에 대한 건 사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나이 들면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하는 방법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제 쌤이 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요즘에 또 이제 몸을 좀 만들려고 쌤이 인바디 제고 그랬었거든? 근데 쌤이 골량이 엄청 적게 나오더라고. 이제 쌤이랑 이제 자주 만나는 친구들 우리 팀 희석들은 알 거야. 쌤이 이제 허리도 좀 아프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기 때문에 알 텐데 야 봐봐. 골밀도가 좀 낮게 나와서 쌤이 고민이 생겨서 그럼 골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지? 라고 생각을 찾아봤어. 막 서칭을 했어. 인터넷 다 뒤졌을 때 다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그걸 싹 정리를 해봤어. 뭐가 나오냐면 제일 먼저 식습관 고치래. 근데 당연히 아는 거 아니냐? 야 골밀도를 높이려면. 뼈 많이 먹어야지. 칼슘 많이 먹어야 되는데. 칼슘 많이 먹고 비타민 B, C, D, E, K 이런 거 많이 하면서 많이 먹으래요. 막 시금치 많이 먹으라 그러고. 뭐 정어리? 정어리 같은 거 많이 먹으라 그러고. 뭐 두유 같은 거 먹으라 그러고. 막 고기 양질의 고기 먹으라 그러고. 그러더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뭐하래? 야 커피와 콜라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커피와 콜라의 아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모르겠으나. 이 속에 들어있는 몇몇 물질들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온 거야. 커피, 콜라, 술, 야식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제일 좋은 게 뭐야? 야식으로 술에다가 먹고 개운하게 콜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제일 좋은 루트 아닙니까? 어쨌든 이거를 다 하지 말라는 거야. 알고 있는 거지 뭐. 이거 안 좋은 거 알고 있었고. 다 안 좋은 거 알고 있었어. 운동하래요. 생활습관. 어떻게 하래? 야 체중 부하 운동을 매일 30분씩 하래.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드는 거 하고. 점프 막. 열 번씩. 최대 할, 뛸 수 있는 높이만큼 열 번씩. 하루에 두 번씩 뛰랍니다. 이렇게 하면 골밑이 높아진대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했나? 내가 생각해 보시면 돼. 그러니까 쌤, 쌤한테 물어보는 거야. 쌤. 했냐 희석아? 이런 느낌이야. 했나? 알고 있는 건데. 야 이거 어떻게 끊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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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쌤 막 하루에 3잔씩 먹었는데 요즘 줄이긴 줄였어. 한 잔으로. 야 콜라. 고기 먹는데 콜라 빠지면 되나? 야 고기 먹는데 술 빠지면 되냐? 야 밤에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그거 안 먹으면 되냐? 쌤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야 씨 끊은 지 지금 6일 됐어. 6일. 내장지방 레벨이 1단계 낮아졌어. 와 하니까 되더라고. 하니까. 하니까 내장지방 빠지고 하니까 골밀도가 조금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 어쨌든 이 골밀도 높이는 방법이 이거야. 이거 뭐 하는데? 하는데. 야 그럼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똑같아.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이 한번 눈 감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봐. 딴 사람들 얘기 다 필요 없어. 야 딴 사람들 얘기가 뭐가 필요해? 내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시험 제일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떤 하나의 비법을 딱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야 만약에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나라도 공부 안 한다. 이 법칙, 이 스킬 하나 딱 공부해가지고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야 그러면 그 스킬 하지 뭐 하러 공부하고 있어. 그치? 학원 다니면서 시간 드리고 노력 드리고 돈 드리고 여기 와서 매일 3, 4시간씩 공부한 애들. 얘네들 바보지. 얘네들 빨리 가서 그 스킬 하나만 공부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눈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스킬이라는 게 있나? 딱 이것만 알면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거 있나? 한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퀘스트에서도 시험을 제일 잘 보는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겠지 하고 들어왔겠지만 없어요 여러분. 끄지마. 끄지 말고. 또 없어. 그랬더니 바로 그럼 꺼. 막 이렇게 또 다른 스킬 찾아서 떠나.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야 그런 거 있었으면 한 천만 원씩, 이천만 원씩 이 비법 하나 딱 팔아버리지. 그럼 니네 1년 내내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가서 그거 써가지고 딱 만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제 인터뷰 하는 거죠. 교과서 보고 공부했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시험 잘 보는 방법. 야 시험 보려면 그래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 학생들이 있었다면 학생한테 물어보면서 하잖아. 다 똑같은 얘기 나와. 뭐 하면 된다 그래? 공부 많이 하면 된대. 그럼 이제 공부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 개념 공부가 있고 문제 풀이가 있겠지. 그럼 개념 공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본 개념 공부하면 되고요. 심화 개념의 유형 분석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 개념 공부하는 방법은? 쌤이 엄청 많이 찍어놨고 쌤이 또 올류베이직 기본 강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또 이걸로 한 시간이야. 그치? 나중에는 이제 요런 얘기들 하면서 여 안에서 이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할 거거든. 시간을 줄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거 얘기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 개념. 기본 개념. 여러분 기본 개념 다 알고 있니? 이런 거야. 그러면 기본 개념 문제 만 개 주면 만 개 다 풀 수 있냐? 만 개 주면 만 개 다 맞힐 수 있냐? 명확하게 딱딱딱 찍어낼 수 있니? 그 질문에 대답이 시원스럽게 안 나와? 그러면 아직 요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하셔야지. 그럼 심화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또 킬러라는 말 쓰지 말라고. 죽여주는 문제들. 죽이는 문제 있잖아. 킬러문제. 그럼 이제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들 심화 개념의 유형 분석 했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 나왔을 때 어떤 조건이 있으면 혹은 어떤 문제의 요소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라는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있습니까? 유형 분석 해가지고 그 유형에 따른 접근 방식과 전개 과정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게 있나요? 이런 거야. 이런 거. 그치? 그럼 이런 과정을 했냐라고 질문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기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고 심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해야지. 시간은 여기서 줄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시간은 여기서 줄이는 거야. 시간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퀘스트에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문제풀이에 대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이거 봐봐. 쌤이 너네가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는데 문제의 종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기출 문제가 있고 EBS 문제와 사설 문제가 있어. 그럼 EBS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세 번 이상 풀어봤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기출 문제들을 여러 번 보는데 그냥 답만 탁탁탁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출 문제 속에 들어있는 문제 요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요소가 A, B, C가 있어. 그러면 이 A로 접근했을 때는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는지 B 요소로 접근하면 몇 가지 나오는지 C 요소로 접근하면 몇 가지 나오는지 를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경우를 줄여서 심플하게 명확한 선택을 하면서 빠르게 답을 찾으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구나 접근 지점에 대한 고민을 해봤냐는 거야. 또 전개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해봤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니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 24학년도 수능도 마찬가지고 기니디는 012 중에 하나다. 가게도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럼 해설지에서 기니디를 012로 조합 짜고 있으면 경우가 6개 나와. 그럼 이거는 실전에서 절대 안 맞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명확하게 선택해서 출발을 하려면 어떤 고민을 했어야 되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기초 문제를 여러 번 봤냐는 겁니다. 그러면 EBS 문제를 풀었어. EBS 수특 수환 풀어야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수특 문제를 풀었어. 이게 이제 또 얘기들이 많고 막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인 거야. EBS 수특이나 수환을 딱 봐. 그럼 그거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시간이 오래가서 불편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문제를 딱 보고 내가 풀었던 기출 문제랑 매치되는 게 뭐가 있지? 예를 들어 자극 전달 문제가 불편한 게 있어. 근수축 문제가 불편한 게 있어. 그러면 기출 문제집 딱 펼쳐놓고 얘랑 매치하는 문제들을 세트로 쫙 보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불편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의 유전 통합형 문제가 불편했어. 그러면 기출 문제의 그와 같은 게 있나 없나 확인해봐. 100% 있습니다. 그 100%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쫙 모아서 정리 한번 해봐야죠. 그치? 이거는 쌤이 하이스토리랑 뉴스토리로 해놨으니까 여기에 있는 한두 문제만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여러분이 매치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는 A, B, C 요소에서 B였는데 그럼 B로 출발점을 잡아서 이렇게 전개했었는데 아, 이 패턴을 이렇게 바꿔놨구나. 형식을 옷을 살짝 갈아입혔는데 내용은 똑같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려면 우선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하는 건 야, 효율적은 나도 효율적으로 하고 싶지. 이 세상에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다음 말이야. 효율적인 방법을 공부하려고 또 퀘스트 보겠지. 그런 거 없어. 그냥 많이 하시면 돼. 알겠지? 그리고 사설도 마찬가지야. 사설도 다 여기서 오는 거잖아. 없는 게 나오진 않아. 다 여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뼈대가 돼야 돼. 6월인데 이거 하고 있어도 되나요? 돼. 7월인데 이거 하고 있어도 되나요? 돼. 돼. 괜찮아. 대신 그 방법을 제대로 잡아서 하시면 돼. 되겠지? 그리고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덧붙여서 공부하면 돼. 이해 됐죠? 그리고 여러 시간 공부하시면 돼. 평균적으로 여러분 기숙학원에 있는 애들은 생명과학 적어도,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100분 정도 해요. 100분. 1시간 40분. 생명과학만. 그리고 현장에서 있는 고3 애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가 덜 돼 있어. 공부가 덜 돼 있어서 얘네들보다 조금 부족해. 근데 얘네 잡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지. 더 해야지. 그치? 얘네들은 무슨 비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공부한 애들을 잡으려면 지금 공부가 덜 돼 있으면 나는 공부 적게 하고 완전 덜 했는데 지금 이만큼 해가지고 스킬 배워서 쟤네 잡아야지 이런 건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에 되게 장점이 있거나 뭔가를 되게 잘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 봐.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많이 했으니까 잘했겠지. 어느 정도는. 그치?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는 건데 한 번도 안 해보거나 조금밖에 안 하네. 갑자기 와서 나보다 더 잘해. 그럼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쟤 한 번 더 내는데 되네? 그런 거 없다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하던 간에 초보자들을 여러분이 다 이기겠지. 많이 운동 경험이 있는 애들은. 그치? 초보자가 갑자기 막 상위 클래스 빡 이기고 이런 거 없어. 말까기 정도는 있겠다. 빡 까면. 그런 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효율성 효율성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효율성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해. 니네 알고 있는 이거 있잖아. 지금 이거 하는 게 힘들고 이걸 하는 게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시간 안 들고 편한 거 찾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알고 있는 게 다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 뭐 하시면 됩니까?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제일 잘 보려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쌤이 여기에 대한 세세한 방법들을 또 계속 찍어놓은 영상도 있고 앞으로 찍을 거고 시험에서 시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도 다음 퀘스트로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할 거고 6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쌤이 설명을 할 거야. 그런데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는 다 됐고 그건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건 방법들에 대한 얘기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야 니네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거 해봐. 쌤이 저거를 진짜 여러 번 얘기해. 왜냐하면 가끔 현장에서 이런 애 있거든. 한 주 와서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 두 달 동안 하는 애도 있어. 그럼 쌤이 이제 마지막에는 야 해 그냥. 상담하러 오지 마. 공부해 그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 자꾸 비법 찾고 이러는데 이것도 여러분 퀘스트도 이제 쌤이랑 이 퀘스트는 진짜로 쌤이랑 이제 소통이 되는 우리 학생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찍는 거니까 팀 희석들을 생각하면서 찍는 거니까 많은 친구들은 쌤이 이렇게 막 세게 좀 말하거나 이러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보통 그런 학생들보다는 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찍는 거야. 알겠지? 스킬 없어. 효율성 없어. 그냥 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막 할 건데 그럴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쌤이 차근차근 설명할 거고 또 이전에 이미 해놨어. 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대표적으로 얘기해볼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그치? 기본 개념을 공부할 거야. 인강 보는 거야? 나도 지금 인강을 찍고 있지만 인강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걸 거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먼저 봐야지. 책을 적어도 세 번은 봐야지. 보고 용어도 좀 익숙해지고 좀 불편한 거 있으면 그 부분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다 쌤이 해놨잖아. 그리고 쌤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최종 정리. 이 골밑도 빼자 이거. 최종 정리는 저렇게 저렇게. 시험 잘 보는 방법은요. 개념 공부하시고요. 문제 풀이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퀘스트에서는 이제 이 큰 뼈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을 딱 투자하는 그 중에 조금 더 방법론적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쌤이랑의 개념 강좌, 문제 풀이 강좌 그리고 다음 퀘스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